이재현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정치 현안이 쏟아지는 곳에 천막을 치고 얘기를 나눠보는 수요 천막회 순서입니다. 천막의 깃발이 돼줄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조기현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 천막을 치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두 분 먼저 경기도 판세, 지금 현재 판세 어떻게 보는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윤기찬 변호사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때문에 상당히 시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는 장점이 중도 확장력인데 경기도라는 지역적 한계, 이재명 지사의 업적이 상당히 견고한 지역적 한계 때문에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하면 모르겠는데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천정이 돼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간에 서로 주장했던 부분이 유승민 후보는 중도 확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안 되고 김은혜 후보가 됐을 때 이걸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김동연 후보가 그 점에서는 강점으로 작용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장점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김동연 후보가 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줄었지 않느냐. 이재명 고문의 출마로 인해서 중도 확장력에 제한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결과대로 팽팽한 승부가 끝까지 계속될 거로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래는 동의는 안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또 직접 등판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선거 또 이슈가 같이 부각되는 것은 맞지만 결코 7이 될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지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던지는 메시지 이슈가 대통령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광을 업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만 열흘 남짓 됐고 출범 컨벤션 효과 등으로 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그나마 올라간 상태고 하니까 그렇게 선거 전략을 치르는데 누구의 후광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 인물 경쟁력에서는 분명히 앞서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치 플러스 김동연 후보의 개인 경쟁력 이것이 합해진다면 지금보다는 점진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전 지사께서 계양으로 가서 거기서 또 대장동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서 하는 소리가 여파로 분당까지 오는 거죠. 경기도까지 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고 김은혜 후보가 그러니까 분당 얘기를 대장동 얘기를 하면 오히려 프로 깎아먹는다. 왜냐하면 대장동과 관련돼서 무고하다 이 정도 말씀하신 게 괜찮은데 이 반응이나 대응이 조금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신단 말이죠. 주범이 누구다라고 했을 때 누구도 책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돈 먹은 사람들 다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주범은 누구다라고 했을 때 그걸 과연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의 중도 확장성에 대한 이런 문제는 안철수 보궐선거 주자가 어느 정도 또 채워주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인물 경쟁에서 앞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오히려 제한사항이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좀 고민거리가 있죠.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아무래도 지지세를 좀 깎아먹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밝힌 게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전화를 해서 김은혜 후보를 왜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런데 일단 대통령 신분일 때 취임하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강용석 후배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선인 시절에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맥락이 없어요. 강용석 후보의 주장이 뜬금없이 많이 친한 사이라면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농담식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문제는 지금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교분이 없다는 거예요. 연선 동기는 맞지만 신분이 없기 때문에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덜컥 전화해서 당신은 왜 그래라고 할 수 있다는 게 맥락일 때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극구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대통령의 말씀이 맞지 않겠는가 맥락을 보더라도 또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는 당선인 신분이었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설마 전화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요.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강용석 후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없는 사실을 꾸며놔서 대통령까지 팔아서 이 얘기를 꾸며낼 수 있을까?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맥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점 5월 6일 저녁이라고 특정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고 대통령 시서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계속 구체적으로 통한 사실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 했느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인하고 정치적으로 약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통화 기록은 있다고 했다가 지금 없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얘기만 남긴 채 실체는 덮는 쪽으로 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통화가 있다 없다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게 있었다고 해도 문제고 없었다면 강용석 후보가 대통령을 자기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을 팔일을 한 건데 그거 자체도 큰 문제인데 어찌 됐든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는 없고 대통령실이 그냥 통화 기록 내놔라 이런 정도 그칠 문제가 아니라 직접 강용석 후보를 고발하거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허위 사실인데다가 대통령의 선거 개인 문제까지 나왔고 또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강용석 후보에게 떠넘길 일은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고발은 돼 있고요. 어디서 고발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다른 쪽에서 고발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화를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를 했다 그러면 해가지고 왜 싸우냐 이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선거 개입하고 싶고 정리하고 싶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했겠지 싸우지 말아라고 싸우든 안 싸우든 그러면 3자 구도가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고 또 하나는 이럴 수는 있겠죠. 누가 아는 사람이 야 대통령 당선인이 이런 말 하더라. 이렇게 전화 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전혀 친분과 교분과 연락이 없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덜컥 한다. 저는 상당히 비상식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말씀을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셨다고 하던데요. 아니 함께 잘 싸울 수가 없죠. 이게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쪽이 2가 나뉘는 건데. 지금 둘 중에 윤 대통령이 됐든 강영석 후보가 됐든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통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당선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선거 개입이기도 하고 대통령으로서 어떤 당선인 신분으로서 개입하고 영향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대화 내용을 보면 강영석 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말씀하신 건 함께 잘 싸워라. 격려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당신 드랍해라. 단일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기획하거나 했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 일단 개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강영석 씨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렇게 안 보이고 두 번째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당선인은 일단 법령상을 보면 선거 중립 의무가 없어요. 당선인에게. 그래서 입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물론 부적절한 건 말씀드리기도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관하지만 법령상 선거 중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논쟁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내용상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부적절하지만은 법 이완 사항은 아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정치 중립 위반이다 하고 선거안이 고발도 했죠? 네.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이 있고요. 또 85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공무원은. 지금 그러면 당선인의 신분을 지금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등등 인수위 관련자들은 형사법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관련자들은 전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해석상. 그러면 당선인은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무를 정한 조항에 보면 공무원이라고 단정해 놓지 않고 공무원 등이라고 해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범위를 특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 사람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인수위법에 인수위 관계자들이 공무원에 준하해서 처벌한다는 조항. 그러면 당연히 당선인에도 적용돼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내용적으로도 보면 이게 단순한 격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영석 후보는 처음 출마할 때부터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본인 정치적 입지를 이번 선거 출마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가 보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어느 정도 전제한 상태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 둘이 왜 싸우냐. 함께 잘 싸워야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당이 단일화 등 여러 가지의 어떤 선거 상황을 고려해서 여당이 승리하는 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그런 법률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선인이 선거 중립 의무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두 번째는 공무원 등을 할 때 등은 향토의 비군도 포함되고 교원도 포함되고 하니까 등자를 붙인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모든 형사처벌 대상의 구성요건은 다 해당된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배임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건 다 공무원으로 봐요. 그런데 선거 중립 의무는 별도로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데 형사처벌 조항이 따라온다는 거는 그거는 형사처벌 조항이 무한정한 확장이라서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일단 이 논의 자체가 어쨌든 강용석 씨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서. 이 논의 자체도 강용석 씨가 의도한 바에 오히려 말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법령 해석 관련해서 딱 한 가지. 대검찰청에서 내놓은 공직선거법 적용집 해설집에 보면.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 선거 개입 의무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수입법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수입법에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원장. 공무원에 준한다 이거죠.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사처벌만 그런 거지. 이게 법 해석, 조문 해석에 있어서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매도 지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게 거짓말을 만약에 했다. 그렇다면 강용석 후보도 처벌받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선거에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거짓말을 꾸며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을 당하셨더라고요. 일단은 강용석 씨를 고발했던데 이게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쨌든 없는 통화 내역을 했다고 했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당선 목적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런 행위 자체,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처벌까지 이를 정도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강용석 씨가 한 말에 따르면 본인이 이게 격려받은 건지 질타받은 건지 명확치는 않아요. 그리고 당선될 목적으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누가 나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 스스로 말에 따르더라도 이게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는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다만 대통령 측에서 고소고발을 할 수 있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명예를 훼손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개인적인 법칙 침해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고발을 해서 처벌받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뭐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고문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하고 있는 경찰이 두산건설 또 성남F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윤기찬 변호사께서 이게 어떤 사건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권이 있고 용도변경을 해 줄 권한이 있습니다. 두산건설에서 90년대 초반에 병원 시설 부지를 사요. 이건 쌉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삽니다. 제곱미터당 한 79만 원 정도에서 사요. 이걸 사서 병원을 짓지 않고 그거를 용도변경을 해 줍니다. 시에서. 그래서 상업시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10배 틉니다. 값이. 그거를 또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다 당신의 사업을 다 져라. 또 그렇게도 안 했어요. 이걸 또 팔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액수의 차익을 낭립니다. 이게 두산건설에 얻은 특혜인데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나서 두산건설의 FC, 성남FC에다가 40억 원 정도의 광고료를 줘요. 후원을 줍니다. 이런 관계가 이게 이제 시의 어떤 민원이 있는 건데 이게 민원의 해결대가로 시 소속인. 그러니까 FC 고단주는 성남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돈을 받은 거 아니냐. FC라는. 이래서 제3자 뇌물 수수로 이게 2018년도에 고발이 됐다가 경찰이 가만히 수사를 거의 안 하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을 합니다. 무혐의에 대해서 고발했던 바른미래당에서 이의제기를 해야죠. 이의제기하게 되면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때 최근에 문제되던 그 부분입니다. 검찰에서 살펴보니까 아니 자금 흐름을 추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42억 원이 FC에 들어왔다가 일부 돈이 체육유관단체로 흘러갔는데 이거를 추적을 안 했다는 거죠. 경찰에서. 당연히 추적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FIU라는 곳에 자금 흐름도 요청도 하고 했는데 대검에서 막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박하영 차장이라는 사람이 사표까지 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수원지검에서 성남지청에다 보안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성남지청이 이걸 자기들도 하지도 않아요. 다시 경찰에 내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압수수색이 된 거예요. 이게 참 흐름을 보시면 아니 무슨 수사를 압수수색도 안 하고 무혐의 종결을 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법원에서 소명이 됐기 때문에 영장을 발복해 준 거고 그렇다면 압수수색이 당연히 필요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도 전혀 없이 이걸 종결했다는 거죠. 상대 부실수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걸 혹시 맡아서 당 차원에서 진행을 하셨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게 대선 때 제가 대변인을 해가지고 서로 논평을 주고받다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었던 것이라 다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게 경찰 수사를 했었거든요. 부실하게 안 왔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도 서면 조사로도 다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이 이렇게 걸렸던 문제는 있는데 이게 당시에 최초 문제제기가 어떻게 됐냐면 2018년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문제제기한 거고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했냐면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미르제단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인허가 절차라든가 성남시 소유의 어떤 부지를 네이버나 이렇게 매각하는 절차의 문제와 이 성남FC가 스폰서 계약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는 거는 별개의 행위로 다 이루어진 것인데 마치 이제 그 당사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대가성을 연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무혐험 결정이 날려졌던 거죠.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2021년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검찰과 정부 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시점에서 이게 검찰 내부 갈등화된 거거든요. 검찰이 이제 이 문제를 정치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때 어쨌든 고발인들이 무혐험이 되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이제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와서 다시 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게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성남FC 구단에 보통 후원금, 불법적인 후원금같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스폰서 계약입니다. 스폰서 계약입니다. 그래서 실제 당시에 성남FC 유니폼을 보면 등 뒷면에는 분당 차병원이라고 크게 써 있고요. 팔 양쪽에 지금 후원 기업들이 스폰서 기업이 다 기재돼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그 대가로서 그 후원 계약, 스폰서 계약에 지급된 거고 그 시민 구단을 표방하고 있는 다른 구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FC 같은 경우에 그 지역 기업의 GM 대우 후원을 받았고요.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지역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가 없는 데가 없는데 스폰츠 구단하고 이거 다 특혜 의혹 내지는 내물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밝혀지겠지만 수사 제기되거나 지금 압수수색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 좀 무리한 수사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털었는데 없는데 또 터냐 이런 입장 아니시겠습니까? 털어봐라 이런 입장이십니다. 그런데 구도가 그래서 미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쓰임새가 예컨대 공익적 활동에 쓰인다 하더라도 기업이 민원이 있어요. 사면이라는 민원이 있다고 쳐요. 그 사면에 대통령 권한인데 어쨌든 대통령이 요구해서 돈을 공익적으로 쓰라고 재단을 만들어줬어요. 이래도 그게 뇌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관내 6개 기업에 160억 원의 후원금 내지 광고리를 줬는데 일부 광고리도 있죠. 그런데 하필 이 6개가 다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그중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기업. 그 기업의 경우에는 용도를 풀어줬잖아요. 이게 10배나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10배나 태웠고 이 기업이 가장 많은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약간 인허가라는 것은 적정하게 재량행사를 적정히 해야 되는데 마치 돈 내니까 인허가 해주는 것처럼 이게 대과관계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사하려고 하면 돈의 흐름도 파악을 해야 되고 면밀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보안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변호사님도 처음 보셨을 거예요. 보안수사를 하는데 압수수색을 하는 게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본류 수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압수수색이 먼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되고 나서 일부 자질구라는 거 보안수색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예 19줄짜리 불속치 결정문에 보면 이건 인정되고 이건 인정되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한다. 이래서 안 된다. 이건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당사자 말만 믿으면 수사를 뭐하랍니까? 그러니까 강제수사를 통해서 자금 흐름도 파악하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판단했어야 되는데 미리 판단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야 압수수색해라. 이런 저는 앞뒤가 뒤바뀐 수사 절차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에서 이렇게 압수수색 절차로 가는 건 이례적이긴 한데요. 이 경찰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보는 이유는 시점과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성남시 압수수색이 5월 2일이었는데요.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입법안으로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경찰이 계속 도마 위에 올라와서 경찰의 수사력이나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때입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압수수색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선거 국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첨예하게 정치 문제가 될지를 알면서도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시기를 고려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비추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특정 이슈가 제기될 때 이렇게 압수수색 절차로 나간 건 이게 온당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 절차냐 이런 문제를 제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에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수사가 안 됐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인데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정치적인 상황 변화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게 아니고 원래 다른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이 사건이 묻혀 있다가 수사가 못하게 돼 있다가 그 의도가 상황이 바뀌니까 정상적인 처리 절차로 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수사를 안 하는 것도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낼 때 다른 검사들도 다 이거 자금 추적해야 된다. 보안수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거시지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향 문제 때문에 마치 이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는 좀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관련돼 있는 성남FC의 후원금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갔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인 윤기찬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